광고대 행사 직원에게 소리를 지르고 물컵을 던져서 논란이 된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가 직원들에게 사과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광고대 행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합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어제 오후 9시쯤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했습니다. 이메일에서 조 전무는 저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고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업무에 대한 열정에 집중하다 보니 경솔한 언행과 행동을 자제하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적인 책임을 다할 것이며 어떠한 사회적 비난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사건 당일 현장에 있었던 광고대 행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쟁점은 조 전무가 던진 컵이 유리컵인지 물컵의 방향이 광고대 행사 직원의 얼굴을 향했는지 여부 등입니다. 만약 유리컵을 직원이 있는 방향으로 던졌을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한 특수폭행 혐의가 적용 가능하지만 물을 뿌리지 않고 물컵을 바닥에 던졌다면 폭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참고인 조사를 끝낸 다음 조 전무의 소환 조사 시기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뉴욕타임스, BBC 등 외신들은 갑질이라는 단어를 한국어 표현 그대로 소개하며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최근 갑질 사건으로 비판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V주선 김자입니다.